고속버스 터미널 안녕하세요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어디 가냐구요? 좋은거 사러 갑니다 여기 마틴만 쓰면 D28 비메이커 오늘 오리지널 마틴 보러 가네요 마틴 몇 년 만에 사시는 겁니까? 생애 첫 영접하러 갑니다 처음에는 OM 28이었는데 커스템도 살짝 땡기기도 합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쟁탈전이 되겠네 무서워 내가 너무 커 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다 됐었는데 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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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 Captain 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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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Vari ęd 폐지 그리고 엎어 주시면 이 안에서 네 고맙습니다 네 잘 쓰시고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네 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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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너무 설레이고 좋습니다 이제 실력을 장착시켜야죠 그뒤에 섰습니다 아 지금? 아 심정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비올 하늘이야 히퍼물도 440이요 다행이다 비 오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 되니고 도둑러신거? 히퓳 히힛